6, 5, 4, 3, 2 엔진 청호 엔진 청호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누리호가 솟불쳤습니다 지축을 박차고 후유하듯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나로 우주 센터에는 유리군가 전해주는 강연한 신도와 관한 선을 중독으로 정치한 기술이 있는 곳입니다. 광평형 우주 발사실 그리고 대기를 끌고 우주로 우주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금 발사 후 대략 50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팀장님 지금까지 누리호 상태 어떻게 보입니까? 네 지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누리호가 1단 엔진이 300톤급 1단 엔진이 힘을 내면서 우주로 우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곧게 뻗은 화염이 누리호의 힘을 고스란히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다. 1차 발사 때 보셨죠? 불새처럼 변한 모습. 이제 잠시 후면 1단 분리가 59km 상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중력이 제일 강한 시기고 공기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3단 엔진, 가장 강력한 엔진이 1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도 가장 강하게 보이고요. 이제 이 공기저항이 있는 대기권은 지금 뚫고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3단 엔진이 종료될 겁니다. 1단 엔진이 종료가 되고 이제 2단 엔진에 점화가 되겠죠. 자 그게 2분 7초에 이루어집니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50km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작게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발사 2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 담불리가 이루어지시잖아요. 네 담불리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분리 확인. 단 분리 안에 차이 있었습니다만 예상한 시간과 거의 같게 담불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박사님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저 작게 보이는 점이 누리우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누리우 2단입니다. 네 지금 1단 엔진 정진이 확인됐고 1단이 분리된 것까지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단이 점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누리우가 1단이 분리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 화면으로도 잘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고도 100km도 통과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3분 53초 233초 후에는 페어링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페어링 분리까지는 대략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페어링 분리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는 만큼 저희가 에너지를 좀 보태줘서 우주로 우주로 700km 상공까지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0초 정도 되면 200km 고도까지 도달하고 페어링이 분리되거든요. 이제 페어링 하늘 무게가 300kg 넘기 때문에 이 무게를 이때쯤 떨쳐내야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위성의 보호보다는 무게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고 페어링을 분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 30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제 없어 보이죠? 네 지금까지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어링 무게는 한 637km 정도 됩니다. 저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올라가는 것보다 빨리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비록 작은 점이지만 유류가 날아가는 모습을 생각보다 꽤 오래 보고 계십니다. 유류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페어링 분리가 확인됐다는 것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안내방송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페어링이 분리됐다는 소식 미성보로 덕계가 잘 분리가 됐고요. 지금 안내방송에서는 비행이 정상이다 이런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고도도 200km 통과해서 지금 3분의 1 이상을 이미 날아온 시점입니다. 네 의료가 잘 날아오고 있습니다.